뽈이 나한테 와봐봐. 장군이가 나올 거 아니야. 장군. 안으로 주현이 안으로 밑으로. 빨리 와야지. 됐어. 라인. 손슬 어디 지금 라인. 손슬. 라인. 손슬 어디 지금 라인. 옆에 라인. 오케이. 그렇지. 굿. 뒤에 있는 사람들은 라인을 맞추는 거 중요해. 한 명 나가고 라인 맞추고. 한 명 나가고 세 명 라인 맞추고. 자, 뽈이 저쪽으로 간다. 주현이 나가. 빨리 나가. 빨리 나가. 당겨, 빨리. 주현이 나와야지, 주현이 나와야지. 그렇지. 라인. 라인, 라인, 라인. 라인, 라인, 라인. 그 정도. 형, 오케이. 만약에 네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게 아프다. 그럼 빨리 안 움직인 거야. 벌써 얘가 가면 커튼처럼 쫙 가야 되는 거야. 도미노처럼 쓰러지지 여기가 딱 쓰러지면 타타타타타타 가야 된다고. 아프면 안 되는 거야. 알겠죠? 빨리 빨리 당겨야 되는 거예요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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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태범 뒤에, 태범 뒤에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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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이쪽, 이쪽. 간격, 간격. 그렇지. 굿. 오케이. 자, 빨리 와 이제. 준현, 준현. 가, 가, 가. 장구리 밑으로 가야지. 장구리 밑으로 가야지. 뒤로 대강으로. 라인, 너네. 세 명 라인. 다시, 빨리. 다시, 빨리. 오케이. 오케이. 길게. 뒤로. 나와야지. 태범이가 나오면. 3분이. 여기 나오면 안 되지. 니네 둘은 얘가 나오면 네가 커버. 네가 나오면 얘가 커버. 나오면 여기 커버가 들어가야지. 뒤 커버. 오케이? 네. 아니지. 여기 밑으로 써. 어떻게 해야 돼. 아니지. 밑으로 써. 어떻게 해야 돼. 테슬라. 아니, 그냥 태범아. 네가 커버를 해 줘야지, 이거. 내가 돌파 나겠잖아. 너 오는 이유는 내가 쳤을 때 커버를 해 줘야지, 이거를. 이 코치가 내려갈 때 너는 쫓아가잖아. 그러면 너는 커버 들어가야지. 거기 천천히 해 보자, 천천히. 내가 여기서 돌파했어. 네가 나오고. 태범이. 태슬이가 그 자리. 너가 나오고. 태범이. 태슬이가 그 자리. 들어. 오케이. 오케이. 형, 형, 형. 야, 둘이 엎기면 안 돼. 형, 형, 형. 야, 둘이 엎기면 안 돼. 형, 형, 형. 형, 형, 형. 야, 둘이 엎기면 안 돼. 형, 형, 형. 형, 형,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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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? 어. 형아 다리를 틀어봐. 땡길게. 저거 봐. 저 곰치 저거. 아, 저 진짜. 한 발이 잡았다. 왜 여기 보고 있는 거야? 아, 왜 여기야. 됐다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